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파고단 스타토익의 엘시진리 켈리정입니다. 이번 여름 정말 더웠죠.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을 열공하시면서 뜨겁게 보내셨나요? 여러분들이 이번 달 열심히 공부하신 만큼 꼭 8월 27일 신토익에서 여러분들이 목표하시는 점수 그 이상을 받을 수 있기를 저 엘시진리 켈리정이 응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도 이 강의를 아주 알차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시험단 들어가시기 전에 각각의 파트별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필살기들을 아낌없이 준비했으니까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열심히 따라오시도록 하고요. 잠깐 이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반드시 문제를 다운받고 오셔야죠. 파고다21.com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토익학습센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문제팩을 완벽하게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파고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시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문제팩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고 오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 문제는 풀어만 보고 오시면 되고요. 정답은 저와 함께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같이 찾아나가는 식으로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모르는 상태로 이 강의를 들으셔야 훨씬 더 재밌다라는 거 팁으로 알려드리면서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어오셨고요. 저는 그럼 1번부터 바로 한번 해설 강의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아 Part 1. 고작 6문제밖에 안 되는데 꼭 한두 문제씩 헷갈리는 그런 파트거든요. 하지만 Part 1은요. 정말 6문제를 자신있게 다 맞히고 아주 프레쉬한 스타트를 하고 시작하셔야 되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한 문제라도 틀리면 그 틀리는 감점의 그 어떤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Part 1은 틀리지 않는 파트로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답을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되고 오답을 하나씩 버리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거든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사진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면서 일단 1인 사진입니다. 토익이 좋아하는 주방 모습이 나오네요. 자 지금 보니까 남자가 뭔가 플레이트를 보고 있고 이 남자는 모자를 창의하고 있으며 뒤에는 알고야 토익이 좋아하는 뭔가 주방 조리 도구들이 걸려있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정답 찾지 말고요. 오답 버리는 느낌으로 하나씩 한번 들어보시면서 제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번부터 한번 들어보시도록 할까요. A번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The man is taking off his hat. 네. 자 지금 여러분 the man is까지는 맞아요. 하지만 지금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남자가 taking off 모자를 벗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Taking off가 아니라 자 뭐가 나왔어요. 정답이야. 완벽하게 착용한 상태가 되는 거니까 wearing이 나왔어요. 정답이겠죠. 자 이렇게 완벽하게 착용이 완료된 이러한 상태를 나타낼 때는 우리 착용이 완료된 표현 wearing을 쓴다라는 거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만 더 덤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Taking off는 벗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Taking off의 동의적인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 더 가져가면 좋은 표현은 바로 removing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벗고 있다 벗고 있다. 하지만 벗고 있지 않음으로 빠르게 오답 처리합니다. 자 우리 그럼 B번 한번 알아들어 보시도록 할까요. B는 지금 뭐라고 들리셨나요. 확인해보세요. 갑니다. The man is fastening his apron. 하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보니까 이 남자 당연히 셰프니까 apron을 뭐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착용하고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앞치마와 관련돼서 이상한 fastening이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 남자는 뭔가 착용과 관련돼서 이제 막 착용하려고 하는 동작. 이제 막 쓰려고 하는 동작. 이런 게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완벽하게 착용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이런 동사들은 다 지켜주셔야 돼요. 뭐만 정답으로 나올 수 있다. 착용이 완료된 wearing만 나와야 정답으로 나올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a man is wearing an apron이라고 해야 정답이지. 무슨 fastening이야. fastening은 뜻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자 뭔가 이렇게 조이고 있다라고 해서 남자가 앞치마를 이제 막 묶고 있거나 이제 막 조이고 있을 때 그럴 때 정답으로 나오는 표현이죠. 빨리 오답으로 제껴버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C번 한번 알아들어 보도록 할까요. C는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He's examining some plates of food. 그렇죠. 그렇죠. part 1은요. 사람이 등장하고 사람이 눈 뜨고 있으면 보고 있다라는 단어가 절대로 빠질 수가 없죠. 자 그래서 he's examining이라고 해서 보고 있다, 보고 있다. 자 그런데 뭘 보고 있는 거야. some plates of food라고 해서 음식이 담겨있는 plates들을 보고 있는 이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누가 뭐래도 C번이 가장 유력할 것 같은데요. 아직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D번이 왜 아닌지까지 같이 한번 분석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D번입니다. 뭐라고 알아들으셨어요. 갈게요. He's placing utensils on hooks. 그렇죠. 토익이 좋아하는 표현이 여기 등장했습니다. He's placing이라고 하면 두고 있다, 놓고 있다, 놓고 있다. 자 그런데 무엇을 utensils이라고 하면요. 자 지금 여기 벽에 걸려있는 이러한 조리 도구들을 우리가 바로 utensil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토익은 주방 사진을 되게 좋아해요. 자 그런데 그 주방 사진 중에서도 토익이 좋아하는 필수 어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러한 조리 도구들. 자 이러한 조리 도구들을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utensils이라는 단어를 바로 떠올려주시도록 할 거고요. 하지만 지금 이 utensils들을 hook에다가 placing, 걸고 있고 혹은 두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재빨리 오답 처리하시지만 이 utensil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런 조리 도구들 뭐라고 한다? utensil. 조리 도구들 뭐라고요? utensil. 완벽하게 착용이 완료된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wearing 이런 걸 재빨리 기억하시도록 하고 넘어가시도록 할 건데 잠깐만 하나만 더 추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런 걸 우리가 조리대라고 불러도 괜찮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뭔가 조리대가 딱 보이는 순간 여러분들은 토익이 사랑하는 단어 그렇죠? 씨로 시작하는 단어가 바로 떠올라야 돼요. counter라는 단어를 떠올려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counter는 조리대. 조리대. the man is standing at a counter라고 해도 충분히 정답 가능하겠죠? counter를 그냥 단순하게 계산대 라고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order money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counter는 계산대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조리대도 counter라고 하더라라는 것까지 또 한 번 잡아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 한 번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남녀가 각각의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정답 찾지 말고 오답버리는 느낌으로 같이 한 번 찾아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A번입니다. 뭐라고 알아들으셨나요? some books are being shelved by the door. 네? 뭐라고요? 자 지금 문장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some books are being shelved 라고 해서 토익을 사랑하는 비빙 pp의 패턴이 나왔네요. 여러분 제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러한 비빙 pp가 정답으로 나오려고 하면 pp 형태를 ing 하는 역동적인 사람의 동작이 나와야 정답이거든요. 자 그럼 이 shelve란 단어가 동사로 사용되면 무슨 뜻이냐면 뭔가 선반 위에다가 무엇인가를 얹고 있는 동작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some books are being shelved 라고 하면 선반에다가 책을 놓고 있는 사람의 동작이 보여야 되는데 책을 놓고 있는 사람의 동작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재빨리 오답 처리 하시도록 합니다. 자 지금 바로 기억하세요. 비빙 pp가 정답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pp 형태를 ing 하는 역동적인 사람의 동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정확히 기억하시도록 하면서 책을 놓고 있는 사람이 없으므로 재빨리 오답 처리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b번 한번 알아들어 보도록 할까요? b는 지금 뭐라 그러죠? 여러분 이걸 딱 들었을 때 느낌이 안 오면 재빨리 세모 하시면 됩니다. 자 잘 모르겠을 땐 세모 우리가 듣고 싶다고 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청취할 수 있는 그런 파트가 아니잖아요. 한 번 지나가면 끝입니다. 딱 들었을 때 느낌이 안 오면 재빨리 세모 하시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c번 한번 알아들어 보시도록 할게요. c는 지금 뭐라 그런 거예요? 확인하세요. 갑니다. a man is connecting a keyboard to a computer. 예 우리 이걸 오답으로 버릴 수는 있겠다. 자 지금 뭐라 그러냐면 a man is connecting, connecting, 연결하고 있는 건데 무엇을? keyboard, 키보드를 연결한다. 어디다가? to a computer. 하지만 눈 씻고 찾아봐도 지금 남자가 키보드에다가 아 어디야 컴퓨터에다가 키보드를 연결하고 있는 동작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재빨리 오답으로 바로 낼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b가 아니라면 d가 정답이겠네요? 자 b냐, d냐 같이 한 번 저울질 해보시도록 할까요? 자 d번입니다. 지금 뭐라고 알아들으신 거예요? 확인하세요. 갑니다. a man is sliding a carton under a workstation. 잠깐만요. 잠깐만. 자 지금 우리한테 익숙한 sliding. sliding이라는 단어는 들리는데요. 자 무엇을 sliding 하고 있다 그럽니까? a man is sliding a carton under a workstation. 뭐라고요? 다 들으셨나요? a man is sliding a carton under a workstation. 자 어떤 단어 들으셨나요? a man is sliding a carton under a workstation. sliding은 들리는데 그 뒤에 단어가 안 들리면 큰일 나죠. a man is sliding a carton. a man is sliding a carton. 이라고 해서 이 carton이라는 단어를 들으셔야 되는데 이 carton이 뭐냐? 이거 이제 part 1의 필수 단어로 여러분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단어예요. 자 이게 뭐냐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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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 박스의 동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스를 단순히 박스만 떠올리지 마시고요. 상자의 동의어로 박스, crate, carton. 다시 한 번 기억하실까요? 상자 3총사 누구라고요? 아 써 드릴까요? 자 박스뿐만이 아니라 crate 이라는 단어도 있고 그 다음에 carton 이라는 단어까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바로 연결하시도록 하면서 이게 바로 상자 3총사입니다. 자 지금 바로 입으로 따라 말해 보도록 할까요? 상자 3총사 갈게요. 따라 하세요. 박스, crate, carton. 시작! 박스, crate, carton. 이런 느낌을 바로 상자로 연결하시도록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남자가 지금 상자를 sliding. 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재빨리 오답 처리 하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사실상 B번이 무슨 뜻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했어도 나머지를 하나, 하나, 하나 쳐내고 나니까 남는 게 정답이라는 거죠. 정답 찾지 말고요. 오답 버리세요. 그래서 part 1은요. 여러분들이 제발 시작하기 전에 이것만 머릿속에 잘 심어두시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찾는 파트 아니다. 제발 오답을 버리자라는 걸 기억하시도록 하면서 오답 버리기 용법을 정확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 그림에서 제가 또 추가적으로 표현들을 더 잡아 드리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지금 보면 computers are set up. 자 놓여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놓여있어요? next to each other 라고 해서 서로서로 옆에 컴퓨터들이 놓여있는 이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할 수가 있겠죠. 이런 기출 표현도 잡아가시도록 하고요. 자 지금 보면 뭐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로 facing a computer monitor 라고 해서 컴퓨터 모니터를 뭐하고 있습니까? facing, 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the man is facing a computer monitor 라고 해도 충분히 정답 가능하겠죠. 그쵸?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은 어떻습니까? the man is resting his hand 라고 해서 이 resting라는 단어의 뜻을 알아주셔야 돼요. 자 rest 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면 올려놓다. 다시 한번 resting 올려놓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뭘 올려놓고 있냐? his arms 그 사람의 팔을 어디다가? on the desk 라고 해서 책상 위에 팔을 이렇게 정확하게 올려놓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resting his arms on the desk 라고 연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자 필수 표현이니까요.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도록 하면서 3번 그림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지금 보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람이 없는 사진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사람 없는 사진 이것만 기억하세요. 사람이 없는데 사람 명사가 웬 말이냐? the man, the woman, some people, passenger, vendor 와 같이 뭔가 사람을 나타내는 사람 명사가 나오면 재빨리 오답 처리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알려드렸잖아요. 비빙 pp가 정답 되려고 그러면 pp 형태를 아예인지 하는 역동적인 사람의 동작이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쵸? 비빙 pp는 이와 같이 사람이 없는 사진에서는 사람의 동작을 나타내는 문장 고문이기 때문에 재빨리 오답 처리 해준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도록 하고요. 하지만 비빙 pp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비빙 pp로 나오지만 사람의 동작이 없어도 정답으로 나올 수 있는 비빙 pp의 예외가 딱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 한번 정리해보도록 할까요? 비빙 pp의 예외 세 가지 갑니다. 진열하다 디스플레이, 그림자를 드리우다 캐스트 섀도우, 그림자를 드리우다 캐스트 섀도우, 식물이 자라다 그로우 이 세 가지는 비빙 pp로 연결되지만 사람의 동작이 없어도 정답으로 나올 수 있다. 이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하나 또 집어드려요. 디스플레이가 비빙 pp의 예외로 가장 많이 나오니까 이걸 여러분 재빨리 기억을 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괜찮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적중 강의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맨날 똑같은 그림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하실 텐데요. 왜 그러냐면 part 1은요. 정말 나오는 그림들이 한 정도 있어요. 정말 자주 나오는 것들만 뽑아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니까 열심히 따라오시면서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번 한번 같이 들어보시도록 할까요? A는 지금 뭐라 그런 거야? 갑니다. 뭐라 그래요? 아, 알아들으셨나요? 자, A picture is hanging이라고 해서 걸려있다 이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 선생님? 자, 지금 이거는 비동사 ing인데 자, 그러면 걸고 있는 사람의 동작이 있어야 정답인 게 아닙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주어를 잘 보셔야죠. 주어가 사람이라면 사람에다가 비동사 ing가 붙을 때는 지금 하고 있는 동작을 나타내는 게 대부분이겠지만 주어가 이와 같이 사물일 때는 사물에 비동사 ing가 붙을 땐 사물의 상태를 묘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A picture, picture 하나가 어떻게 되어 있다? hanging, 걸려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자, 어디에 걸려있는 거야? Above a desk라고 해서 Above a bed네요. 자, 베드 위에 걸려있는 이 사진을 아, 픽처를 묘사하고 있는 정답은 A번이 되겠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섣불리 딱 고르고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삐시드가 왜 오답인지 같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B번 한번 알아들어보도록 할까요? 뭐라고 들으셨어요? 갑니다. A rock has been laid near a door. 네, 뭐라고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A rug, A rug 우리가 carpet이라고 부를 만한 A rug가 없습니다. 사진에 없는 단어가 나오면 재빨리 오답 처리한다. 얼마나 쉬워. 그쵸? 자, 그러면 C번 한번 알아들어보도록 할게요. 뭐라고 알아들으셨어요? 갑니다. A ceiling fan has been taken down. 네, 마찬가지 아닙니까? A ceiling fan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fan 선풍기 안 보이는데요, 그쵸? 그것도 어디에 매달려있는 fan? ceiling, 천장에 매달려있는 선풍기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테이크 다운이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도 아니, 우리가 시험장 가서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잠깐 멈췄다가 사전 찾아보고 문제 풀 수 있는 그런 파트가 아니잖아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단어 안에서도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ceiling fan이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재빨리 오답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A냐, D냐 빠르게 한번 판단해보시도록 할까요? 자, D번 갑니다. 뭐라고 알아들으셨어요? A night stand is being repositioned in a corner. 네? 뭐라고요? A night stand is being repositioned in a corner. 잠깐만, 이게 찝찝한 이유가 하나 캐치가 되셔야 되는데 어떤 단어가 찝찝합니까? A night stand is being repositioned in a corner. 자, 알아들으셨어요? 자, A night stand is being 웬 말이냐. 사람이 없는 사진에 비빙 pp가 웬 말이냐. 사실은 해석을 해볼 필요도 없이 빙을 듣자마자 재빨리 오답 처리하시면 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정답은 A번으로 가시도록 할게요. 자, 괜찮아요? 이런 느낌으로 가시는 거예요. 사람 없는 사진 사람 명사 비빙 pp가 나오면 버릴 것이다. 하지만 비빙 pp에도 예외가 있더라. 누가 있다고요? 세 가지 시작. Display, cast a shadow, grow. 다시 한번 세 개 누구라고 시작? Display, cast a shadow, grow. 기억하시도록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가능한 정답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즘 토익이 part 1에서도 어휘가 조금 달라진 거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쵸? Illuminate이라고 하면 비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걸 해석을 해보자면 The room is illuminated이라고 하면 방이 비추어져 있다 라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네요. 자, 무엇으로 비추어져 있냐? By lamps라고 해서 램프들에 의해서 불빛이 비추어져 있는 이 상태. 정답 우리가 이것도 연결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런 건 어때요? Some pictures are mounted on the wall이라고 해서 와, 이 mount라는 단어 완전 써놓으시고 별표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mount는 뜻이 뭐냐면 고정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픽처들이 어떻게 되어져 있어? 고정되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쵸? 자, 어디에 on the wall이라고 해서 벽에 고정되어져 있는 픽처스를 묘사한 이것도 충분히 정답 가능하겠습니다. Part 1은요. 어휘 싸움입니다. 그리고 정답을 찾는 파트가 아니라 오답을 버리는 파트입니다. 상대적으로 체감 난이도가 사람 없는 사진이 굉장히 높지만 사람 없는 사진 사실은 기본기만 잘 기억하시면 다 맞히실 수 있다는 거. Part 1 이번에 여러분 제대로 정리하시고 여섯 문제 다 맞히시고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면 정리가 된 것 같죠? 그쵸? 이제 Part 2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t 2도 마찬가지로 요즘 뭐 어마어마시하게 돌려 말하게 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정답을 찾는 파트가 아니라 오답을 버리는 파트입니다. 아니, 어느 정도로 돌려 말하기를 심하게 하냐면요. 이런 거 어때요? 되게 막 불친절하는 애들도 많이 나와요. 아, 저기 변호사 사무실이 몇 층에 있죠? 라고 물어봤을 때 옛날 같으면 It's on the third floor. 3층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말하는 게 정답이었다면 요즘에는 아, 저기 엘리베이터 옆에 건물 층별 안내도가 있습니다. 이런 느낌은 무슨 말이야?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층별 안내도를 보고 거길 보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아, 뭔가 굉장히 시크하고 예전처럼 그렇게 뭔가 딱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게 아니라 뭔가 간접적으로 돌려서 말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애초에 마음가짐 자체를 와, 나 정답 찾아야지? 나 딱 어울리는 거 찾아야지? 하면 굉장히 큰 코 다칠 수 있는 파트가 Part 2니까 제발 정답 찾지 말고 오답을 버리는 느낌으로 가셔야 되겠다. Part 2도요. Part 1과 마찬가지로 소거법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여러분, 제가 매번 강의 때마다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Part 2, 오답 소거법이 가장 중요하다. 발음이 비슷하면 유사 발음 오답으로 벌어내시도록 할 건데요. 이거는 100% 오답이기 때문에 듣자마자 바로 오답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뭔가 Department를 물어봤는데 Apartment를 말한다거나 Contact를 얘기하는데 Contract가 나온다거나 뭔가 발음이 비스무리한 건 100% 오답이야, 그렇죠? 그래서 발음이 비슷한 건 100% 오답이다 라고 처리하시고 벌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지 알아요? 자, 연상어의 어떤 단어를 듣자마자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뭐 가장 가까운 레스토랑이 어디입니까? 레스토랑 좀 추천해 주세요. 막 이런 걸 물어봤을 때 I already ate. 난 이미 먹었어. 막 이런 게 나와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레스토랑 하면 먹어, 먹어. 연상어의 이런 게 왠지 모르게 떠오르는 연상어의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오답 함정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은 좀 매의 눈으로 찾아내는 그런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상어의도 오답인데요. 이 연상어의 같은 경우는 7, 80%가 오답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보시고 버리는 게 가장 안전하겠다라는 겁니다. 유사 발음은 바로 버려. 하지만 연상어의는 해석을 해보고 버리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도록 하고 자, 나는 분명 U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뜬금없이 희해에 대해서 말한다. 이것은 주어 불일치죠, 그렇죠? 이런 것도 바로 오답으로 발언해 주시도록 하고요. 나는 분명 과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미래에 대해서 말한다. 시불, 시재가 불일치된 것으로 빠르게 오답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육하원칙. 의문, 삶의문.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해당하는 이런 육하원칙에는 절대로 정답으로 나올 수 없는 Yes, No, Sure, Of Course까지 바로 오답 처리하시는 거 기억을 해 주시도록 하면서 이러한 기본기가 실제로 문제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제가 직접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키워드를 빠르게 한번 잡아보시도록 할게요. Part 2. 아무것도 써있지 않는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이 바빠져야 하는 파트입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노트가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빨리 한번 키워드를 적어보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뭐라고 알아들으셨나요? 가자. 알아들으셨나요? 자, 뭐라고 알아들으셨어요? 자, 첫 단어 why 정도는 잡아주셨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아, 도대체 왜? stack of boxes. 박스는 박스인데 그냥 박스가 아니라 쌓여있대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 여기 박스가 왜 이렇게 쌓여있는 거야? 여기 박스가 왜 이렇게 쌓여있는 거냐고. 자, 준비되셨나요? 실판 보고 똑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아시죠? 말할 수 있는 만큼 들립니다. 자꾸만 한번 내뱉어보시도록 할까요? 바로 갈게요. Why is there a stack of boxes over here? 그렇죠? 자, why is there a stack of boxes over here? 한번 더 갈까요? Why is there a stack of boxes over here? 제자, why is there a stack of boxes over here? 여러분 지금 따라 하실 때요. 박스스가 아니라 복스스라는 영국 발음까지 제대로 카피하신 거 맞아요? 따라 하실 때는 속도는 물론이거니와 연음 처리와 그리고 이게 무슨 발음인지 미국 발음인지 영국 발음인지까지도 제대로 카피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아니, 여기 상자가 왜 이렇게 쌓여있는 거야? 자, A번 갈게요. 뭐라고 알아들으셨어요? No, I'm expecting them today. 치, 나 해석 안 하고 버릴 거야. 자, 왜 그러냐면 육하원칙에 yes, no, 안 된다 그랬죠? 얼마나 쉽게 버려져요. 바로 오답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B번 한번 알아들어 보도록 할까요? 갑니다. Back how left them there. 네? 뭐라고요? Back how left them there. 자, 첫 단어 내가 지금 뭐라 들은 거지? Back how left them there. 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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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안 들리네. 자, 그럼 여러분 안 들리면 빠르게 세모 하시도록 하고 C번 한번 알아들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안 들린다고 해서 멘붕 오시면 안 돼요. 정답 찾기가 아니라 오답 버리기야. 자, 그래서 지금 딱 들었을 때 A 아니네 버리고. B 뭐지? 아, 세모? 자, 이제 C번 잘 들으시면 돼요. 자, C번 한번 알아들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알아들으셨어요? 가자. 우리 사무실은 2층에 있어요. 안물. 니네 사무실이 몇 층에 있는지 물어보지 않았다고요. 자, 그럼 지금 야, 여기 상자가 왜 이렇게 쌓여있는 것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A번에 no 제키고 C번에 말도 안 되는 걸 버리고 나면 사실상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도 back how left them there. 이런 게 이제 정답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야, 괜찮아요? 자, 우리 그럼 오늘 정답이었던 B번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여러분들이 취약한 점이 있어. 뭐냐면 사람 이름을 그렇게 못 알아들어. 근데 사람 이름을 왜 못 알아 듣는지 알아요? ETS가 얼마나 치사하냐면 우리가 정말 귀달리고 난생 처음 들어보는 그런 이름을 내요. 이런 것처럼요. back how left them there. 자, 똑같이 한번 따라 말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갈까요? 내뱉어 볼게요. back how left them there. 제작, back how left them there. 한번 더 할까요? back how left them there. 제작, back how left them there. 이런 느낌인데요. 자, 그럼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 백호 씨가 거기다가 두고 갔어요. 라고 하니까 여기 상자가 쌓여있는 이유는 백호가 여기다 두고 갔기 때문인 것이다. 정답 B번으로 가시도록 하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스크립트를 봐야 이해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풀 것이다. 아닌 걸 버리면 결국에 찝찝해도 남는 게 정답이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세모를 적극 활용하시면 돼요. 느낌 오시죠, 그쵸? 자, 그럼 5번으로 한번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를 빠르게 한번 잡아보시도록 할게요. 뭐라고 알아들으셨어요? When are we going to review the project plan? 어, 질문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그쵸? 자, 첫 단어를 뭘로 알아들었냐? 바로 when으로 알아들으셨습니다. So, when are we going to? going to 같은 거 키워드로 잡으시면 안 돼요. 자, be going to는 will이랑 똑같은 거잖아. 이게 무슨 동사야. be going to로 왜 잡아. 이게 아니라 review, 이런 걸 잡으셔야죠, 그쵸?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 플랜 언제 볼 거예요? 자, 프로젝트 플랜 언제 볼 거예요? 핵심은 when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어, 웬이네, 웬이네, 시점 찾아야지, 시점, 시점, 시점. 아, 이런 게 아니라 시점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하나씩 쳐내면 그냥 남는 게 정답이에요. 자, A번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 바로 갑니다. 뭐라 알아들으셨어요? The graph showing sales projections. 아, 뭐라고요? The graph showing sales projections. 아,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지만 왠지 모르게 찝찝한 projection, project, 그쵸? 야, 이런 거 우리, 이런 거 우리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발음이 반복되면 이런 걸 우리는 유사 발음이라고 불러준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쵸? 자, 유사 발음 빠르게 오답으로 벌어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해석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내면 진짜 쉬워요. 파츠트가 오히려 재밌어집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잘 적용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세요? sales projection이 무슨 말인지 궁금해요? 뭐 판매, 예측한 거, 예측 판매 앱, 막 이런 건데 아우, 뭐야 얘. 해석 안 해도 project, projection, 빠르게 유사 발음으로 벌어내시도록 합니다. 자, 그럼 우리 B번 한번 알아들어 보도록 할까요? B는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확인하십니다. 가자. It was a difficult task. 어, it was a difficult task. 이거 뭐야? 이건 또 왜 나온 거야? 아무리 연결하려고 해도요, when 시점으로 연결되는 포인트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덤을 알려드리도록 할까요? 자, 제가 알려드렸죠? B, going to는 무엇과 같다? will과 같다. 자, 그렇다면 지금 질문의 시제는 미래의 시제인데 자, 지금 B번에 it was 하는 순간 바로 벌일 것이다. 이것을 무슨 오답으로 얘기할 것이다? 시불, 그쵸? 시제가 불일치된 것을 빠르게 오답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아, 그럼 남는 거 정답이네. 자, 우리 그러면 C번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할까요? C는 지금 뭐라고 알아들으셨어요? 확인하세요. My calendar is full. 자, 알아들으셨어요. 자, 우리 이거 한번 똑같이 한번 따라 말해보도록 할까? 자, 바로 갑니다. 뭐라 그래요? My calendar is full. 시작. My calendar is full. 한번 더 할까요? My calendar is full. 시작. 자, my calendar is full 라고 말하네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My calendar 라고 하면요. 나의 일정이, 일정이 캘린더 달력인데, 일정, 그래. 일정이 꽉 찼다. 자, 그러면 아, 우리 이거 언제 봐요? 이거 언제 봐요? 언제 검토해요? 아, 나 지금 일정이 꽉 찼는데 라고 말하고 있는 정답을 우리가 C번으로 가시는 거죠. 막 우와 정답이다 이런 느낌은 없지만 A랑 B가 너무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아차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Part 2. 정답 찾기 아니라 오답 버리기다.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를 빠르게 한번 잡아보시도록 가져갑니다. 뭐예요? Did the shipment of office supplies arrive yet? 자, 여러분, yet 같은 거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거 아직, 아직 안, 아우, 그런 거 해석하시는 거 아니에요. yet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앞으로도 yet이 나오면 재빨리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핵심을 잡아보자면 shipment, shipment, 배송이죠. 자, office supplies라고 하면 사무용품이라는 하나의 덩어리 표현이라는 걸 다들 잘 알고 계시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무용품 배송이 arrive. 도착했나요? 자, 사무용품 배송 도착했나요? yes은 무시 준비됐어요. 7번 보시고 똑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따라하세요. Did the shipment of office supplies arrive yet? 시작. Did the shipment of office supplies arrive yet? 와우,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을 완벽하게 따라 하실 수 있었냐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문트가 도착했냐? 했냐? A번 갑니다. 뭐야? That's surprising. 네, that's surprising. 여러분, 이거 우리 빨리 출제자의 의도를 꿰뚫어보시도록 할까요? 야, 그거 놀랍다. 아이, 뭐가 놀라워. 일단 해석을 해봐도 말이 안 되고요. 이게 오답인 이유로 빠르게 밝혀내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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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여기요. office supplies. Surprise. Surprise. 아, 유발. 그렇죠? 그래서 유사 발음, 발음이 반복됐던 걸 빠르게 오답으로 쳐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B번 한번 알아들어 보시도록 할까요? 야, 신문트 도착했냐? It's being unpacked now. 모르겠으면 세모예요. 딱 들었을 때 느낌이 안 오면 세모 처리하시도록 하고 C번 한번 알아들어 보시도록 할게요. 자, 야, 신문트 도착했냐? 40 dollars for international shipping. 40 dollars. 이런 게 정답으로 나오려고 하면, 이건 누구나 알고 있죠? 40 dollars. 이런 게 정답 나오려고 하면, 뭘로 물어봤었어야 돼? How much? 하지만 나는 돈을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C번은 정답으로 나올 확률이 전혀 없죠. 정답 B번으로 가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B번의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이구야, 비빙 PP가 파트 2에도 나온다잉? 자, 지금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 지금 풀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자, 지금 박스를 풀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무슨 박스겠어요? 뭘 풀고 있는 거겠어? 그렇죠. 신문트가 도착을 했고, 그걸 지금 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정답 B번으로 우리가 유추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신토익 파트 2가 이런 느낌입니다. 아, 저게 왜 정답이야? 싶은 느낌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정답이긴요? 나머지가 너무 아니니까 그게 정답이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키워드를 빠르게 한번 잡아보시도록 할게요. 자, 뭐라고 알아들으셨나요? Where should I plant these flowers? 와우, 알아들으셨어요? 우리 특히나 영국 발음이 진짜 약하죠. 이거 한번 똑같이 한번 copy, copy해보시도록 하기가 똑같이 갑니다. 뭐라고요? Where should I plant these flowers? 시작. Where should I plant these flowers? 한 번 더 갈까요? 손은 왜 이러는 거야? 한 번 더 갈게요. Where should I plant these flowers? 시작. Where should I plant these flowers? 한 번 더 갈까요? Where should I plant these flowers? 시작. Where should I plant these flowers? 제대로 하신 거 맞아요? 와, 영국 발음 진짜 헤리다. 그쵸? 자, 지금 첫 단어로 뭐라고 알아들으셨냐면 바로 Where, where로 알아들으신 거 맞고요. 자, 그 다음에 plant, plant 라고 하면 심다, 심다. 아, 제가 도대체 어디다가 심으면 되나요? 자, 그런데 무엇을? these flowers. 이 꽃들을 어디다 심으면 되나요? 라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캐치하시는 거 맞아요? 자, 여러분 칠판 모습에서 똑같이 한번 이번에는 따라 읽어보시도록 할게요. 따라 읽을 때는 꼬이시면 안 돼요. 자, 바로 갑니다. 뭐라고 알아들으셨어요? Where should I plant these flowers? 시작. Where should I plant these flowers? 제대로 하신 거 맞아요? 자, 내가 결국 알고 싶었던 건 꽃들을 어디다가 심으면 되나요? 자, A번 갑니다. 뭐라고 알아들으셨나요? 확인하세요. 아, 이거 많이 헷갈리시죠? 아, 그런데요. 우리가 그 순식간에 판단을 하지 못할 때는 빠르게 샘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B번 한번 알아들어 보시도록 하죠. 아, 이거 꽃들을 어디다가 심을까요? 자, B번 갑니다. 뭐라 그래요? I'd like them to line the pathway. 음, 그렇죠. I'd like them. 자, 그럼 여기서 받아주고 있는데 뭐 누굴 받아주고 있는 거냐면 바로 flowers를 받아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 꽃들을 어떻게 해라? line, 줄 지어라. 줄 지어서, 줄 지어서 심어 놔라. 어디다가? the pathway이라고 해서 그, 그 길에다가, 길에다가 줄 지어서 심어 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 그렇죠? 자, 그럼 어디다 심어라? 여기다 심어라. 여기다 줄 지어놔라. 이런 느낌입니다. 아, 정답 B번이네요. 자, 그렇다면 C는 왜 오답인지 빠르게 한번 판단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They're available in various colors. 네, 뭐라고요? They're available in various colors. 다양한 색깔들로 구입이 가능하십니다. They're available in various colors. 내가 무슨 various colors, 색깔이 다양한지 안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정답은 B번으로 가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팁으로 제가 알려드리자면 A번은 왜 안 되냐면 일단 이 뭔가 gardening 이라는 단어가 뭔가 플라워를 심는 것 때문에 막 떠올라 떠올라 연상어휘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from a shop 이런 식으로 뭔가 가게로 붙어요. 이런 게 정답으로 나오려고 하면 야, 너 그거 어디서 샀냐? Where did you buy these flowers? 이런 식으로 뭔가 어디서 샀는지 구입처를 물어봐야 훨씬 더 어울리는 거죠. 여러분, 정답 찾지 말고 오답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좀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발음이 비슷했던 유사 발음이 나온 걸 먼저 버리실 거고요. 그 다음에 왠지 모르게 플라워 가든 이렇게 뭔가 떠올라 떠올라 연상어휘도 빠르게 쳐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사 발음, 연상어휘 이런 것들을 먼저 쳐낸다라는 그런 우선순위를 기억을 하셨다면 사실은 B번보다도 A번을 먼저 버리실 수 있었어야죠. 괜찮죠?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좀 머리가 휙휙 돌아갈 수 있도록 완벽하게 공식을 여러분들과 하나가 될 때까지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자, 우리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8번입니다. 자, 키워드를 빠르게 한번 잡아보시도록 할게요. 뭐라고 알아들으셨나요? Do you know who will replace Cheryl after she retires? 알아들으셨어요? Do you know who will replace Cheryl after she retires? 으흠 자, do you know who 후 후 후 여기서는 do you know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알고 싶었던 건 바로 누가 누가 replace 대신할 것이냐 누구를 Cheryl 씨를 자, 저 Cheryl 씨를 누가 대신할 것이냐 자, 그런데 언제 after she retires 그녀가 은퇴한 후에 저 사람을 누가 대신할 거냐 이걸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었죠. 자, 결국 핵심은 who who will replace 누가 대신할 것이냐 자, A번 갑니다. 뭐라고 알아들으셨나요? 확인해 보시도록 하죠. The interviews just started 야, 인터뷰 이제 막 시작했어 The interviews just started 후라고 해서 무조건 사람을 기대하시면 안 되죠. The interviews just started 인터뷰가 이제 막 시작됐는걸요? 그럼 그걸로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야? 인터뷰가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잡으셔야 되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안에 그런 게 해석이 안 된다면 세모 해주시도록 하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B랑 C가 왜 오답인지 빠르게 한번 분석해 보시도록 합니다. B번입니다. 뭐라 알아들으셨어요? 빅터 플레이스 디너 오더 치, 여기 났겠죠? 빅터 플레이스 디너 오더 후라고 해서 또 빅터, 사람 이름 막 이렇게 낚이셨죠. 그렇죠? 빅터 플레이스 디너 오더 자, 빅터 씨가 저녁 주문을 하셨습니다. 디너 오더를 빅터 씨가 하셨습니다. 이게 뭐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은퇴하고 나면 이 사람을 누가 대신할 거냐니까 빅터 씨가 저녁 주문하셨습니다. 뭔 딴소리야? 후에 사람 이름이라고 해서 무조건 낚이는 게 아니라 후에 사람 이름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이게 말이 되니 안 되냐를 이제는 판단해 보실 수 있어야죠. 자, 우리 그러면 C번 들어보시도록 할게. 뭐라 알아들으셨어요? 갑니다. On January 3rd, I think. 치, 이건 안 된다. On January 3rd는 누가 봐도 시점이죠. 이런 게 정답으로 나오려고 하면 당연히 왼으로 물어봐야 됐기 때문에 지금 B씨가 너무나 아니라서 정답은 A번으로 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후를 묻는다고 해서 무조건 사람 이름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아닌 것들을 쳐내면 결국에 남는 게 정답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을 누가 대신할까요? 아, 인터뷰가 이제 막 시작했는걸요. 아직은 모르죠. 정답 A번으로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A번 똑같이 한번 따라해보시고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A번입니다. 뭐라고 알아들으셨어요? The interviews just started. 제자, The interviews just started. 한 번 더 갈까요? The interviews just started. 제자, The interviews just started. 이런 느낌으로 연결. 넘어가시고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Part 2, 마지막 문제입니다. 9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키워드를 빠르게 한번 잡아보시도록 하죠. 아, 좀 길다. Should we dispose of these reports or file them for later use? 그렇죠. 자, 여러분, 역시나 선택의 부분은 좀 길죠. 그렇죠? 선택의 부분은 5월이 들리자마자 5월 앞뒤의 핵심을 빠르게 잡아주는 게 포인트인데요. 자, 그러면 5월 앞뒤의 핵심을 잡아볼게요. 자, 동사 dispose of, 버리다, 버리다 라는 하나의 덩어리 표현으로 기억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보고서들을 dispose of, 버릴까요? 아니면 file them, 혹시나 나중에 사용할지 모르니까 철해놓을까요? 아, 버릴까요? 철해놓을까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선택의 부분은요. 상대적으로 그 5월을 기점으로 해서 앞뒤가 약간 상반되는 내용이 나온다라는 걸 좀 이해하신다면 사실은 이 뒤에까지 완벽하게 알아주지 못했어도 버릴까? 말까? 이 정도로 잡으시면 됩니다. 우리 버릴까? 말까? 괜찮아요? 칠판 한번 보시고 고드롬 따라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바로 갑니다. Should we dispose of these reports or file them for later use? 시작! Should we dispose of these reports or file them for later use? 이런 느낌으로 연결. 자, A번 한번 알아들어보시도록 할게요. 갑니다. 뭐라 알아들으셨나요? I prepared them this morning. 내가 오늘 아침에 준비했어. I prepared them this morning. 네가 언제 준비했는지 안 물어봤다고요. 그렇죠? 물어보지 않은 것들은 빠르게 오답 처리하시도록 하고요. B번 한번 알아들어보시도록 할게요. 뭐라 그래요? 확인하세요. Tamara has the forms. 네? 뭐라고요? Tamara has the forms. 뭐라고 알아들으셨어요? Tamara has the forms. 첫 단어 뭐라고요? Tamara has the forms. Tomorrow? Tamara has the forms. 사람 이름이었습니다. Tamara씨요. Tamara씨. Tamara has the forms. 이 사람이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래?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이 reports들을 dispose. 버릴까? 아니면 말까? 버릴까? 말까? 자, A번, 아, 10번 갑니다. 뭐라고 알아들으셨나요? Throw them out. 네? 뭐라고요? 와우. 이거 무슨 뭐 0.001천만에 지나가네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똑같이 한번 따라 말해보시도록 할까요? 여러분 귀가 어떻게 들으셨나요? Throw them out. 시작. Throw them out. 한 번 더 갈까요? Throw them out. 시작. Throw them out. 마지막. Throw them out. 시작. Throw them out. 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버려! 라고 말하고 있는 거, 그렇죠? 아, 그래서 우리가 버린다 라고 말할 때 dispose라는 단어도 있지만 자, throw out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자, 아니면 없애다, 제거하다 라고 해서 Get rid of 라는 그런 느낌도 있죠, 그렇죠? Get rid of them. 버려! 라고 해도 충분히 정답 가능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동의어를 많이 많이 알아주시면 Part 2가 강해질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3, 4에서도 아주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힘이 생깁니다. Part 2는 오늘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오답 버리기. 알겠죠? 발음이 비슷하면 유사 발음. 떠오르면 연상어의. 과건대 미래로 말하면 시제불일치. 넌데히나쉬가 나오면 주어불일치. 육하원칙에 절대로 정답으로 나오지 못하는 Yes, No, Sure, Of Course까지 지금 바로 머릿속에 딱 입력하시도록 하고요. 이번 달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Part 2는 뭐다? 오답 버리기다. 라는 것만 잘 기억하시고 침착하게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Part 3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음, 키워드 잘 잡으셔야죠. 자, 지금 첫 번째 문제부터 다운 표야. 이런 말을 왜 하는 건지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이 말을 하기 전과 이 말을 하고 난 후 앞, 뒤, 전, 후 배경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을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남자가 무엇 때문에 concern, 걱정하는지를 캐치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토익 고수라면 미리미리 예측을 해주셔야죠. 아, 그럼 두 번째 문제는 남자가 말하겠네. 아, 그런데 concern의 동요가 worried니까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네. 라는 걸 미리 알고 들어가시면 얼마나 편안할까요. What does the woman say? 여자가 말합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요? She'll do tomorrow. 저 같으면요. 여자가 말하는 tomorrow라는 단어를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자, 우리 그러면 10번부터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할까? 쳐다보십니다. 자, ABCD 보기에서 시선이 떨어지면 안 돼요. 바로 갈게요. 야, 너 지금 사무실에서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페스티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 나 보통 매년 가는데 에이, 뭐 좀 길게 말하네요. 그런데 내가 원래는 매년 가잖아. 그런데 내가 이거 블라블라블라 이걸 좀 처리해야 되거든. 이렇게 말하니까 야야야, 너 사무실에서 뭐 하냐? 너 저기 페스티벌 안 가? 라고 하면서 아, 나 보통 매년 가잖아. 그런데 지금은 처리할 일이 있어. 아하, 그러니까 이번에는 페스티벌을 가지 않을 생각이군요. 정답을 A번으로 빠르게 처리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땅은 표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았네요. 역시나 차근차근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자가 걱정하는 거 자, 우리 그럼 남자 하는 말 한번 집중해 보시도록 할까요? 자, 쳐다보세요. 갑니다. 자, 우리 여기서요. 자, 이 단어를 빠르게 캐치하시면 좋겠습니다. 프로모셔널 머티리얼 프로모셔널 머티리얼 프로모셔널 머티리얼 프로모셔널 머티리얼이라고 하면은 아, 홍보물 되겠죠. 그쵸? 홍보물 아, 그런데 그럼 ABCD 보기 중에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홍보물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아, 홍보물? 아, 홍보물? 아, 그럼 홍보물은 아, 도큐멘트 그럼 이런 문서겠네. 그쵸? 자, 그런데 그 문서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어, 그렇죠. 자, 우리가 지금 키워드로 컨선을 잡았고 컨선의 동요엔 워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니, 그런데 내가 걱정되는 건 이거 우리가 지금 수정해서 보내줄려 그러는데 금요일까지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게 되는 거니까 금요일 그러니까 제 시간에 제 시간에 시간 안에 아, 도큐멘트를 받지 못할까 봐 걱정인 거 정답을 우리가 10번으로 빠르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나머지는 너무 아니고요. 1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투모로우 준비되셨나요? 자, 여자 투모로우 갑니다. 자, 쳐다보세요. 눈싸움 하세요. That's not good. But I'm sure things will be okay. Look, I've got to go to the festival now. But I'll talk to the head of the marketing department tomorrow. 투모로우 여기는 아내네요. 뭐 할 거라고요? But I'll talk to the head 자, 다시 한 번 자, 뭐라고요? But I'll talk to the head of the marketing department tomorrow. 아, 그렇죠. Head of the marketing department Head of the marketing department Head, head, head 우주머리, 우주머리 마케팅 부서의 우주머리랑 But I'll talk to Talk to 이야기하겠다 그러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head는 우주머리니까 그러니까 사람 하나의 동료로 연결하시도록 하면서 그 사람이랑 Talk, 이야기를 할 거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연결할 수 있는 동사는 Speak with밖에 없네요. 정답 D번으로 처리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어떤 이런 순환을 잘 지켜주시면 돼요. 아,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뭔가 동의어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반응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순발력을 발휘해 주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그래서 A, C, D 다 맞으셨나? 확인해 보시도록 하고요. 다음 세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특히나 또 다음 표 문제 어려워라 하니까 또 준비했습니다. 자, 키워드를 먼저 한번 빠르게 잡아보시도록 할게요. What event? 자, 어떤 행사? 어떤 행사? 자, 그 다음에 It's just that the weather today is really great 날씨가 너무 좋아서 라는 말을 대체 왜 하는 건지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알아들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자가 뭐한다? recommend 추천하는 거 남자가 말하는 걸 놓치지 않으시면 되겠네요. 마음에 준비 되셨나요? 13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합니다. 눈싸움에서 이기세요. Brian, our outdoor event area is available for use this evening. 오늘 저녁에 어디가 available 하다고요? Brian, our outdoor event area is available 알아들으셨어요? Our outdoor event area Our outdoor Our outdoor Outdoor event area Our outdoor event area Outdoor 야외 어디? Event area 가 이용 가능하다고 그러잖아요. 야, 우리 야외 그 이벤트 행사장 거기 이용 가능하잖아 오늘 저녁에 Our outdoor event area is available for use this evening. So, I was thinking we could hold Cerrito Industries Anniversary Banquet outside instead.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ABC 보기를 뚫어들어 쳐다보이다보니까 그렇죠. Anniversary Banquet 여러분, 이 Banquet이란 단어를 써주시도록 하구요. 자, Banquet은 뜻이 뭐냐? 바로 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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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하나의 뭔가 파티 행사 이런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하 Anniversary Celebration 정답 우리가 B번으로 BAM! 빠르게 연결하시도록 하구요. 자, 두 번째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날씨가 너무 좋아서 라는 말을 왜 하는 건지 전체적인 흐름 한번 이해해 보시도록 하죠. 바로 갑니다. So, I was thinking we could hold Cerrito Industries Anniversary Banquet outside instead. Actually, the company's representative told me this morning that they wanted to show some videos and that will be difficult to do outdoors. I suppose you're right.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여자가 바깥에서 행사를 하는 걸 원해요? 안 원해요? 아, 우리 여기서 event outside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뒤에 낚이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도 보셨었어야죠. 여러분 이거요. Be reluctant to 라고 하면 뭐뭐 하는 것을 꺼리다 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지금 여자가 여자가 꺼려하지는 않았어요. 여자는 야, 우리 밖에서 행사하자 날씨 좋잖아 밖에서 하자 그럴지 무슨 꺼려요. 자, D번 안됩니다 이런 거 낚이지 마세요. 자, 그럼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는 밖에서 행사를 하고 싶어 하는데 남자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 우리 그거 밖에서 못하잖아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남자는 밖에서 못한다 라고 말을 해줬고 여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 날씨가 좋아서 그냥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한마디로 밖에서 하지 못한다 라는 이러한 결정에 여자는 뭐 한 거예요? disappointed 실망한 거죠. 정답을 빠르게 B번으로 처리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만 보고 낚이지 않았는지 또 한 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고 자, 정답은 B가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그다음에 15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남자가 recommend 제안하는 건 무엇인지 자, ABCD 보기 뚫어집니다. 쳐다보세요. 갈게요. Well, what we could do is serve drinks and refreshments 알아들었어요? 자, 우리 뭐 할 수 있다고요? Well, what we could do is serve drinks and refreshments 그렇죠. 여러분, 정말 센스가 있으시다면 serve drinks serve drinks 라는 이 drinks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drinks로 연결할 수 있는 동의어는 아무리 봐도 beverage 밖에 없습니다. 야, 우리 음료를 그러면 서빙해볼까? 어디서? 아하, 그렇죠. 행사 전체는 안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음료는 그러면 테라스에서 한번 제공해볼까? 이게 되는 거니까 아, 그렇죠. 음료를 제공하는 건 another area에서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거 정답 A번으로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Part 3, 4 여러분, 지금 문제풀이를 통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뭐냐면 Part 3, 4는 키워드를 잘 잡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 키워드를 얼마나 잘 노려듣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대화가 시작되면 여러분들의 시선은 먼 산을 보거나 허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ABCD 보기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다가 들리는 단어에 바로 반응하거나 아니면 뭔가 동의어적인 느낌에 빠르게 반응해주는 거 drinks로 듣자마자 beverage로 꽂아줄 수 있는 이런 센스를 발휘하시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각정보 나옵니다. 자, what is the woman asked to do? 어, 잠깐만. 그럼 여러분 여기서 빠르게 확인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여자가 지금 부탁을 한 겁니까? 아니면 부탁을 받은 겁니까? 빨리 부탁한 거야, 받은 거야? 그렇죠, 받은 거죠. 자, 지금 보니까 be asked가 나오니까 부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 문제 속에 여자라고 써있지만 여자 하는 말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남자 하는 말을 기다려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남자가 부탁하는 거, 그렇죠? 한번 잡아보시도록 할게요. 자, 어떠한 문제점을 여기는 100% 언급되네요. 여자가 언급하느냐? 여자가 하는 말. look at the graphic. graphic을 보라 그럽니다. 자, 어떤 capacity room will women choose? 그러니까 어떤 방을 여자가 고를 것인지를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자, 16번입니다. 눈 크게 뜨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눈싸움에서 이기세요. 뭐라고요? 이라고 하면서 남자가 여자에게 부탁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can you book? 이라는 이 말을 듣자마자 야, 네가 예약 좀 해줄래? 라는 동사가 튀어나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 book, book, book 예약하다라는 말로 연결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make a reservation 정답 D번으로 빠르게 처리하시고 1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자가 말하는 문제점 들어갈 거야. 자, ABCD 보기 눈싸움 하십니다. 뭐라고요? Can you book the same one we used last time? Actually, we'll have to find a different place this time. Why? Well, that part of the center is closed for remodeling. 응, 알아들으셨어요? 아니, 거기 닫혀있대요. Well, that part of the center is closed for remodeling. 응, 뭐 때문에 닫혀있다? Remodeling Remodeling 뭐 때문에 닫혀있다? Remodeling 알아들으셨나요? Remodeling 때문에 닫혀있다 그러잖아요. that place 우리가 place 로 연결할 수 있는 건 venue 연결하실 수가 있고요. 거기가 지금 remodeling 중이라 그러니까 아하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이구나. 정답을 B번으로 빠르게 처리하시고 넘어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요 under construction 에다 하이라이트 빡 해주시도록 하고요. 자, 이런 어떤 동요적인 느낌으로 remodeling 이란 단어도 있지만 토익이 좋아하는 단어 또 더 있죠. 자, renovating 이란 단어도 참 좋아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말 어때요? improvement 이런 걸 하고 나면 시설이 더욱 좋아지죠. improvement 이런 단어가 나오더라도 아, 뭔가 얘네들 내부 수리 개조하는구나. 개조하는구나. renovation remodeling improvement renovation remodeling improvement 이런 느낌으로 연결 그러니까 공사 중으로 갈 수가 있죠. 정답 B번으로 처리하시도록 하고 18번은 look at the graphic 이니까 그래픽을 쳐다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픽 보시도록 할 건데 아, 여러분 여러분 시각정보 문제는요 보기랑 상반되는 내용을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아, 왜냐하면 보기에 있는 걸 그대로 읽어주면 시각정보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기랑 상반되는 내용을 집중하시면서 정답으로 좀 이끌어갈 수 있도록 좀 만들어주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표를 보니까 보기랑 상반되는 걸 집중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건 바로 뭔가 돈과 관련된 거겠죠. 그쵸? 자, 한번 알아들어 보시도록 할까요? 자, 뭐라고 언급하는지 한번 들어보십니다. 바로 갈게요. 음, I see. Then can you look for a similar place that charges less than $50 per... 어, less than $50. 아,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네. 자, less than $50. 자, 그러면 뭐야? 50달러가 less than 넘으면 안 되는 거야. 50달러가 넘으면 안 돼. 자, 그럼 50달러가 넘었던 이거는 땡달러. 그쵸? 자, 더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Then can you look for a similar place that charges less than $50 per person that has the biggest capacity? 아하, 자, 그런데 여기 하나 더 붙네요. capacity가 어떤 거? 다시 한번. person that has the biggest capacity? 자, 50달러가 넘지 않으면서 that has the biggest capacity? 그렇죠. 자,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그 크기가 biggest, 가장 큰 걸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50달러가 넘지 않으면서 수용할 수 있는 capacity가 가장 큰 걸 골라주시면 되는 거니까 50달러가 넘지 않으면서 가장 많은 숫자 정답은 80 people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아, 또 쉽다이. 그쵸? 이런 느낌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빠르게 처리하시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키워드를 잘 잡고 눈싸움하다가 동의에 반응해준다라는 이 기본기 또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공식을 계속해서 한번 적용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9번입니다. 키워드 먼저 잡아보시도록 할게요. where, 여기 어디냐, 장소 잡아주시도록 하고 여자 말에 따르면 what will take place?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in one hour. 한 시간, 한 시간 후에. 그쵸? 한 시간 후라는 이 시점을 딱 키워드로 잡아주시도록 하면서 이 언저리를 들어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그 다음에 let's get to it 이라는 말을 왜 하는 건지 전체적인 흐름 한번 이해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19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part 4입니다. 한번 들어가보시도록 하죠. Good morning, everyone. There are a few things I'd like to go over in preparation for the corporate luncheon today. 잠깐만, 오늘 뭐 준비한대요? There are a few things I'd like to go over in preparation for the corporate luncheon today. 자, 우리 뭐 준비한다고요? Preparation of corporate luncheon. corporate luncheon. luncheon. 이 luncheon이라는 단어를 들었었어야죠. 자, 오찬이죠? 오찬. 점심 먹는 행사입니다. 자, 그러면 점심 먹는 행사로 가장 어울리는 게 수폭바이컴 안 되고 플라워샵 안 되고 아트 갤러리 아니고 점심 먹는 거 restaurant, 그쵸? 정답 우리가 B번으로 빠르게 처리하시고 넘어가실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서 형광펜 딱 들어서요. restaurant에다가 하이라이트 해주시도록 하고요. 아, 요즘 이 restaurant이라는 단어가 이 cafe이랑 동의어 진짜 자주 나오더라.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cafeteria라고 해도 괜찮겠죠, 그쵸? 아니면 이 토익이 좋아하던 bistro라는 단어도 같이 알아주시도록 하면서 아, 역시나 아, 역시나 레스토랑의 동의어는 이 정도는 알고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restaurant, cafeteria, cafe, bistro까지 연결하시도록 하면서 20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in one hour 한 시간 후 준비되셨나요? 한 시간 후 갑니다. 눈싸움 할게요. 뚫어집니다. there are a few things I'd like to go over in preparation for the corporate luncheon today. the group will be arriving at 12.30 네, 자, 뭐 알아들었다고요? the group will be arriving at the group will be arriving 해가지고 see 낚이셨죠? 지금 낚였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키워드를 뭘로 잡았냐면 in one hour 로 잡아놓고 왜 지금 뭐 12.30 지금이 11시 반이라는 단서 있어요? 왜 근데 12시 반에 도착한다라는 이런 걸 고르실 거예요? 한 시간 후 라는 말을 하질 않았는데 the group will be arriving at 12.30 and there will be around 50 people they'll be sitting in the patio area so the first thing we should do is set up the tables and chairs also I've talked to the florists and they'll be delivering the flower arrangements in an hour 여기 나왔다 in an hour 뭐라고요? and they'll be delivering the flower arrangements 그렇죠 flower arrangements 라고 하면 꽃꽂이거든요 꽃꽂이를 언제 배송해줄 거라고요? and they'll be delivering the flower arrangements in an hour in an hour 한 시간 후에 도착해줄 그 뭐야 배달을 해줄 거라 그러죠? 자, 그러니까 delivery가 이루어질 것이다 언제 in an hour 여기서 잡아줘야지 왜 무조건 들린다고 C번에 낚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키워드를 왜 잡아요? 키워드를 잡았으면 그 키워드를 노려들어야지 무조건 들린다고 바로 낚이시면 어떡해요? 정답 D번으로 빠르게 처리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let's get to it 이라는 말을 왜 하는 건지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알아들어 보시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의 시선은 ABCD 보기에 고정되어져 있으시고요 자,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갑니다 그렇죠 네, 이러고 끝이 났어요 자, 질문이 더 없으시다면 이제 시작합시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이 let's get to it 이라는 말이 시작하자 라는 표현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너무 쉽게 그렇죠? 너무 쉽게 아, 이제 그 준비하는 걸 시작하자 자, 그런데 an event 행사 자, 그런데 무슨 행사였어? 아까 전에 초반부에 언급했던 런천이라는 오찬 행사를 뭐 하는 거야? prepare 준비하는 것을 let's get to it 시작하자 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래보나 조래보나 정답은 우리가 C번으로 연결하는 게 가장 현명해 보입니다 괜찮죠? 이런 느낌으로 제가 덤으로 알려드리는 단어들까지 완벽하게 암기하시도록 하고요 자, 제발 키워드에 예리하게 반응한다 라는 걸 또 한번 기억해 주시도록 하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22번입니다 What is the talk about? 이것은 뭐에 관한 거냐 주제를 초반부에 잡아주시도록 하고 Something's come up 이런 말을 하는 그 전체적인 배경을 한번 알아들어 보시도록 할 거고요 자, what will the speaker send, send, send 보내준다 그럽니다 그쵸? 누구에게? to the listeners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기다리는 건 바로 send입니다 자, 마음에 좀 되셨나요? 자, 우리 그러면 22번부터 4번까지 또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죠 지금 같이 정답을 한번 찾아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도록 할게요 뭐라 그래요? 티히 여러분들이 눈 뜨고 있었다면 이건 정말 눈 달려 있다면 다 맞히셔야 됩니다 온라인 서베이 들리는 순간 빡 이거 고르셔야죠 더 이상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 빠르게 처리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omething's come up 이라는 말을 왜 하는 건지 전체적인 흐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할게요 갑니다 I've been reading through the replies to our online survey about the recent changes to our website most of the respondents gave positive feedback and they especially and they especially like the interactive features survey 아하, 난 너의 도움이 필요해 라고 하더니 survey, survey 설문조사에다가 질문을 더 넣어야 될 것 같다 넣어야 될 것 같다 라고 말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야, 우리 이거 설문조사에다가 질문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니까 한마디로 지금 employees 직원들에게 given assignment 뭘 해야 되는지 업무를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assignment를 너무 과제로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토익은 비즈니스 영어입니다 이 비즈니스 배경에서 assignment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업무, 업무, 업무로 기억해 주시도록 하면서 자, 지금 이 여자는 야, 이거 좀 해줘라 아, 좀 질문 좀 더 추가해줘라 라고 해서 뭔가 업무를 주고 있는 느낌 정답으로 우리가 C번으로 가는 게 가장 확실하겠습니다 괜찮죠? 24번으로 가도록 합니다 키워드를 send으로 잡으셨나요? 자, 우리 send가 나오는 그 언저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아 보시도록 할게요 준비됐죠? 바로 갑니다 노래 들으세요 갈게요 여러분, 여기서요 좀 예측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톨 공부를 좀 하셨다면 키워드를 send로 잡는 순간 여러분들이 send, send, send 언제 나오나 이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send의 동의어를 좀 기다려주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거든요 왜냐하면 send는 동의어로 더 많이 나와 키워드를 send로 잡았다고 해서 send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것의 동의어를 좀 기다려주자 이것이 바로 예측 청취법 자, 그러면 send는 동의어로 누가 나올 수가 있냐면 바로 이메일 이메일을 보통 우리가 보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메일, send 동의어로 진짜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 하나 더 잡아주면 좋은 표현이 바로 forward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send forward email send forward email 한 번 더 send forward email 이런 거 바로 기억해 주시도록 하면서 아, 야, 야, 지금 나온 거 같은데 누가 하 I'll email all of you a summary of the... 아, 자, summary 들으셨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고르셨다면 틀리셨습니다 자, 왠지 알아요? 여러분, 제발 부탁이야 신토의 파트 3, 4는요 아, 들린다고 해서 무조건 응, 응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맞다? 이 앞뒤가 다 나왔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 summary는 나왔지만 summary of a meeting 회의의 서머리를 보내준다라는 게 아니었잖아 자, 계속해서 들어보시도록 할게요 뭐라 그럽니까? I'll email all of you a summary of the responses that we've received so far 아, 우리가 여태까지 받은 responses 응답에 관한 서머리를 주겠다라는 거지 미팅의 서머리가 아니었다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시 골라주는 거 그렇죠 고객들의 무엇이다? responses를 이메일 보내주겠다 그러는 거니까 정답을 D번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알맞겠네요 여러분, L씨는 그렇다? 문제 풀 때는 다 맞은 것 같다? 그렇죠? 풀긴 다 풀었으니까, 그렇지? 근데 꼭 이런 오답함 정리를 낚일 수가 있으니까 이거 오늘 B번 하신 분들 제발 앞뒤가 다 나왔나? 명확하게 확인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나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25번부터 7번입니다 자, what does the speaker say he's surprised about? 이 사람이 놀란 거요 놀란 걸 잡아주시도록 하고요 what feature? 자, feature는 어떤 기능이나 특징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기능을 popular, 어떤 기능이 popular한 건지 아니면 어떤 기능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지 그 부분을 캐치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문제 look at the graphic 하는 순간 두 번째 문제가 끝나고 세 번째 문제는 그래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what town? 어떤 town? does the speaker ask Jenna to investigate? 그렇죠? 어떤 town을 도대체 조사해보라고 하는지 그 부분을 놓치지 않으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시각정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한번 빠르게 확인해 보시도록 할게요 25번부터 갑니다 쳐다보세요 Hello everyone The results from our recent market test are in And surprisingly surprisingly, 나왔다 이때 놓치지 않는 거야 자, surprisingly And surprisingly the majority of users did not find it difficult to use our music streaming application 뭐라고요? Did not find 자, 여러분 어려웠대요 안 어려웠대요 Did not Did not 아니라 그러잖아요 Difficult to use 가 아니라 그러잖아 자, 그럼 difficult to use 가 아니라 그러는 거는 그러면 사용하기가 쉽다라는 거겠네요 정답 우리가 D번으로 가시면 가장 알맞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easy use 사용하기가 쉬운 거야 자, 그런데 우리 요거를 또 이제 동의어로 만약에 바꿔본다면 이런 느낌 어때요? 자, user friendly 라는 요런 느낌 있죠? 자, user friendly 라는 말은 사용자 친화적이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easy to use 사용하기가 쉽다라는 느낌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으니까 요 단어도 또 하나 덤으로 가져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6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아니, 어떤 feature 어떤 기능 어떤 특징인데요 자, 들어가 보시도록 할게요 쳐다보세요 users did not find it difficult to use our music streaming application I'm also happy to say that nearly all of them enjoyed our application's features feature 나온다 feature in particular they really liked our search engine 그렇죠 이거는 정말 눈뜨고 있었으면 search engine 끝!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그 다음에 27번 확인해 보시도록 할게요 어떤 town 어떤 town을 investigate 조사하라 그러는지 자, 우리 그러면 시각자료 쳐다보시면서 어떤 town 조사해야 되는지 한번 들어가 보시도록 합니다 바로 갈게요 그렇죠 제나라고 부르네요 그렇죠 야, 제나야 네가 좀 알아보겠니? 자, 그런데 뭘 알아봐? 이 시티가 도대체 왜? 이 말 알아들어야죠 least 자, 이렇게 쓸게요 자, least satisfied 그렇죠? least satisfied 다시 한번 갈까요? 자, 뭐라고 알아들으셨어요? 잠깐만, 잠깐만 요 앞부분이요 finding out why this particular city's residents were the least satisfied with our 그렇죠 아, 아니 이 도시 사람들은 왜 가장 덜 만족했는지 그렇죠? 왜 가장 덜 만족했는지 이게 지금 만족도에 가는 거잖아 이게 점수를 매긴 건데 이 점수가 왜 가장 낮은지에 대해서 좀 알아봐라가 되는 거니까 가장 낮은 지점을 골라주면 되는 거 정답 요거 해가지고 요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요런 느낌으로 갈게요 사실 이런 막대 그래프나 아니면 이런 걸 선으로 연결해 놓은 선 그래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약간 최상급들이 많이 나와요 아, 더 하이어스트 더 로에스트 더 세컨드 하이어스트 요런 느낌들이 많이 나오고 지금 여기서는 least satisfied 가장 덜 만족했다라고 하니까 가장 적은 지점을 골라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괜찮죠? 자, 우리 드디어 마지막 세 문제입니다 키워드를 빠르게 한번 잡아보시도록 할게요 where Kelly work 켈리 씨가 어디서 일하냐 그러네요 그렇죠? 켈리 씨가 일하는 장소를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what does Kelly want to talk about with Mark? Mark 씨랑 무슨 얘기를 하기를 원하시는 건지 자, look at the graphic 세 번째 문제는 딱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what time? what time? 도대체 몇 시에 몇 시에 켈리는 Mark를 만나기를 원하는지 몇 시에 만나는 건지 그 부분 놓치지 않으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계속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부터 들어갑니다 시각, 아, 저기 뭐야 눈싸움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쳐다보세요 Hello Mark, this is Kelly I was really glad to hear that you'd be handling Ms. Winston's account 야, 잠깐만 handling, handle, 처리하다 근데 뭘 다룬데요? I was really glad to hear that you'd be handling Ms. Winston's account Ms. Winston 씨의 뭘 다룬다고요? 여기서 이 account라는 단어를 들었었어야죠 여러분, account 들으셨나요? 다시 한번 가볼까요? I was really glad to hear that you'd be handling Ms. Winston's account account, 그쵸? 자, account가 참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계좌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 네가 그 사람 계좌를 네가 다뤄준다며 I was really glad to hear that you'd be handling Ms. Winston's account She needs a patient person like 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patient 해가지고 patient? 환자? 환자 해가지고 막 hospital? 이런 오답함 중에 났겠네요 아이고, 그게 아니죠 She needs a patient person patient, person이라 그러잖아요 자, 그럼 뭡니까? 뭔가 인내심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럽니다 She needs a patient person like you to help her manage her money 아, 뭐하는 거? manage her money 그녀의 돈을 매니지해줄 뭔가 인내심 있는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니까 여기서 하스페를 고르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 계속 계좌라는 말도 나왔고 manage money라는 말도 나왔으니까 여기는 누가 뭐래도 은행이 가장 알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켈리가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합니까? 자, ABC대 보기 뚫어저 쳐다보시도록 할게요 확인해 보십니다 자, 가자 계좌를 뭔가 특정 방법으로 뭔가 일을 처리하는 걸 이 사람이 원한다 그러잖아요 Now, Ms. Winston does like things to be done in certain ways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연결할 수 있는 게 어떻게 이 사람의 계좌를 handle,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이겁니다 정답 A 번으로 가시도록 할게요 자, 이제 30번입니다 30번 쳐다보세요 도대체 what time? 몇 시에 만날 것인지 자, 이거 쳐다보시면 돼요 자, 몇 시에 만날 것인지 확인 작업 들어가시도록 합니다 쳐다보세요 음, let's see We've got our weekly conference call at 10 어, conference call at 10 그쵸? 자, 들렸습니다 conference call at 10 야, 우리가 10시에 conference call이 있잖아 근데 그때 만나자는 거야? 조금만 더 들어볼까요? 음, let's see We've got our weekly conference call at 10 so we could meet between that and the lunch meeting 아, 그러면 우리 이 시간이랑 lunch meeting이랑 언제 만나자 between, 이 사이에 만나자 가 되는 거니까 conference call과 lunch meeting 사이에 만나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11시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빠르게 아하, D번으로 처리하시고 넘어가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아하,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번 서른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어때요? 아, 지금 뭐 여러분 어떤 느낌으로 이제 이 강의를 같이 들으시면 되냐면 아하, 파트 1은 그래 정답 차는 파트가 아니었구나 오답 버리는 거였구나 아, 맞아 파트 2도 내가 정답 찾으려고 그러면 안 되지 아닌 것들을 하나씩 쳐내면 찝찝해도 그냥 남는 게 정답이지 오답 버리기 기억하시도록 하고 파트 3, 4 같은 경우에는 정신 바짝 차리시고 키워드 잘 잡고 ABC 보기를 눈싸움 하다가 동의어에 반응한다 키워드 잘 잡고 눈싸움 하다가 동의어에 반응한다 이 킨 운동의 공식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사실은 아무 걱정이 없겠습니다 와, 이렇게 해서 제가 서른 문제 해설을 다 끝내 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몇 문제나 틀리셨나요? 여러분들 토익 고득점으로 가시려면 엘씨는 무조건 만점 찍으셔야 됩니다 엘씨 만점 찍으시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목표 개수는 100문제로 풀었을 때 틀리는 개수가 3개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요 과연 오늘은 서른 문제밖에 안 풀어봤는데 몇 개 틀렸는지 여러분들 실력을 한 번 점검해 보시도록 하면서 지금 배웠던 이 모든 포인트들을 잘 기억하셔서 이번 달 시험장에 가셔서 이 포인트들을 그대로 적용해서 여러분은 정말 인생 최고 엘씨 점수를 찍으시고 토익 꼭 졸업하시기를 저 엘씨 진리 켈리정이 간절히 응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한 달 동안 나름대로 공부 많이 하시고 또 이제 열심히 하셨을 텐데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달 시험장 가셔서 실력발이 제대로 하고 오시도록 하고요 시험 잘 보시고 저는 시험을 보고 난 후에 논란 종결 강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오답노트 열심히 하시도록 하고요 엘씨 만점을 향해서 달려나가시도록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엘씨 진리 켈리정이었습니다 엘씨 Lo compositions 엘씨ổ cometион을 향상하시도록 Jamie 엘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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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성